한국과 일본의 역사 선생님들이 함께 쓴 책, 마주보는 한일사를 소개합니다. 자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몇 번의 편지에도 답장도 없고 아버지는 자네를 찾으러 경성에까지 왔다가 돌아갔네. 부모의 고민, 은사의 걱정, 친구들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모른 채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할 것인가. 우리 연구실에서는 자네 한 사람만 아직 지원하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네. 내 부족한 교육열에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네. 자, 오늘이라도 오게. 일제의 강점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1943년, 경성제국대학의 한 교수가 신문사를 방문해 학도병 모집을 피해 달아난 제자를 찾는 기사 내용입니다. 스승의 이런 편지글에 해당 학생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날 눈물을 흘리며 학도병에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어찌하여 이 땅의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 전쟁의 총알바지로 끌려가야 했는지, 그리고 인류대학의 은사란 자가 신문사에 이런 광고까지 내면서 제자를 전쟁토록 끌어들여야 했던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역사는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왜곡되어 있다면 거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의 역사는 지금 얼마나 제대로 바르게 기술되고 또 가르쳐지고 있는지요. 한국과 일본의 역사 선생님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12년 동안 한일사를 함께 저술해오다가 이제 마지막 책을 완간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하는 마주보는 한일사입니다. 이 책 속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아시아 청년들의 연대와 역사 속에서 잊힌 인물들 이야기가 담겨 있고, 한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당시 상황들이 잘 짜인 그물코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8.15 광복을 앞둔 오늘 차분하게 읽어가기에 좋습니다. 오늘의 책 한국의 전국 역사교사 모임과 일본의 역사교육자협의회가 함께 쓴 마주보는 한일사입니다. 10.15 광복할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